저는, 저는 뭐 라우어는 1은 정말 재밌게 했는데 언차 4는 조금 실망이었고 재미가 없진 않았는데 라우어하고 하니까 약간 밋밋했어 그래서 라우어 2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이 꼴나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 아, 저기도 뭐가 있네 2월 19일인가 그쪽 그쯤일거에요 자, 미발견 보물상자의 수를 알 수 있게 된다 선인장씨는 세계 각질에 여행하는 불가상의 한 존재입니다 도시나 동굴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인장씨를 발견할 때마다 스탬프를 하나 받습니다 이 스탬프를 잔뜩 모으며 멋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한 선인장씨의 수나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는 웹화면에서 네모 버튼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쯤에 5월로 밟.. 그거 5월로 밀었다가 코로나 심해지니까 4월달인가 올해 이번달인가 저번달에 그거잖아요 밀었잖아요 암튼 스폴러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 자중하게요 혹시나 그러다가 나올수록 나와버리면 또 내가 욕먹잖아 네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마 금방 나올테니까 직접 찾아보실게요 엄청 궁금하시네 사 깼죠 소송이야 사 깼죠 사 깼죠 여자마자 어깨죠 말이야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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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너티독에서 좌같이 울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얼마나 꺼지같이 울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敵입니다! 조심하세요! 정신을 잃어버렸어 경계 한 번 쭉쭉쭉쭉! 저트둘나 이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인트는 모아놔야겠지? 뭐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든 뭐랬든 아무튼 틀리니까 못한거니까 뭐 마냥 좋은일은 없었겠지 빠이제 뭐 생기가 걸려있는데 돈 못받으면 빡치지 돌아버리지 사람 또 그게 한두푼이 아니면 더 돌아버리는거지 포기 파이트라운드 탁 포기 코로나 타령한 것도 좀 긴 일이야 진짜 이럴 거면서 물량 타령하면서 미룰 거면 이런 거 안 듣지 угuck 으헤헤 아 아아 뭐 노티독 유출을 유출을 당했든 라오브가 언제 나오든 그거보다 나 오늘 저녁이 더욱더 중요해 오늘 저녁은 대체 무엇일까 필요없어 어차피 기다리면 언젠가 나오는게 게임이야 하 오늘 저녁이나 좀 맛있는거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이 나 끓일 줄 알죠? 라면 정도라도 끓일 줄 알죠? 라면이나 끓일 줄 알지 뭐 요리하겠어요 왜요? 그냥 있는 밥이나 반찬이라서 피워먹을 줄 알지 너는 갑자기 뜬금없이 반역주? 아니면 김치볶음밥 남자라면 기나 소나 할 줄 안다는 뭐 이정도나 해야지 아마 어머니 안기시면 진짜 다 100% 사먹거나 아니면은 굶을 굶거나 뭐 이러겠죠 뭐야 이건 뭐 신은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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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 방향으로 적당한 공격을 뭐 신은 볼래? 뭐 신은 볼래? 잠잠 뭐 신은 볼래? 뭐 신은 볼래? 매우锬 무기 갑작스러워서 좀 나実용 상승 stabilization probably anything 어디 아까 거기 Orion 마지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뇨! 아뇨! Asia 바람 바람 パランパラバンパン パラバラバラバラバラバラバラパンパン あっ、旅が みんな ごめんね 私のために ふん、ほんとだぜ 全くアルテナって国はろくでもねえ国だ な、なによ!あんたなんか橋と一緒に落っこちちゃえばよかったのに! あの…今は仲回りしてる場合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 ね、仲直りしましょう! でも、どうしてこんなところにアルテナ兵がいたんでしょう? 魔法王国アルテナはマナストーンを狙って、各国に侵攻を開始したの。 あの子たちがここにいるってことは、やっぱりこの辺りにマナストーンがあるので。 早く英雄王に会って、マナストーンの場所を教えてもらい、聖霊たちを見つけ出さないと。 でも、橋は落ちてしまったし、フォルセナにはどうやって行けばいいのかね。 気づいてみぷくとてもいいのかね。 私たちの映像話を誘って、どうやって実情を送っていたのか。 ラストーンのところや、私たちにフォルセナに行く方法がないか。 まずにフォルセナに行く方法がないか。情報集めよう。 あっか、なかなわっちゃな。 クソーブ。 あっか、なわっちゃな。クソーブ。 あのままフォルセナに攻め込むのかね。 팡 하고 날아가면 되잖아 팡팡 오늘 저녁은 뭘까 오늘 저녁은 뭘까 제발 맛있는 것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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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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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또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아! 음? 만들어내려는 중에서 잊어버렸어 가약이다, 가약! 니토로 가약이 없어요! 왜요? 아, 미안해, 너희들 니토로 가약을 찾아봐라 너희는 다음 발언에 忙하니까 자, 자! 차, 이 절차! 어, 예야! 어, 예야! 점심, 아, 저녁 예야! 꿈 예야, 알았을까? 땡큐 땡큐 아이고 니트로 화약의 정보를 모으자 쌍파이언도 낡은 감성이라 그래요 쌍파이언도 낡은 오늘 메뉴는 뼈없는 갈비탕 시간이 없어 빨리 가고 도와옥의村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살은 있어요 살은 있어요 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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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에 뼈는 뼈가 제가 갈비탕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제때는 곰탕이나 서렁탕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사골국이나 약간 흰 국물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지금은 잘 먹긴 하지만 아닌가? 이것이 더 이상한 두 가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東京のトンネルって…この辺りのはずなんだけど… やっと僕の出ますね! この洞窟の壁はですね、うまいぐわに光の屈折ぶりをして幻を見させているんすよ! 大地の裂け目は別名、陶石の谷と言われるぐらい、水晶などを岩に含んでるもんすから、ドワーフたちがそれを使って入り口を隠してるみたいっす! まぁ見ててください! この岩は一見ただの大岩に見えるっすけど… 僕の光で屈折方向を変えてやると… じゃーん!これが真実の姿!ドワーフトンネルへの入り口っす! さぁ、行ってみましょう! じゃーん! じゃーん!! じゃーん! 雷病! じゃーん! 日常は27年食ではないかいです ノ 二重いなステム たち柔ろく まさかこんなところにドワーフの村があったとはな。 早速道具屋に行って頼まれた火薬を探しましょう。 上手に入ってるよ。 次回もお宣物で買いましょう。 良いって買い物です。 買い物ね。 使わせてもらいます。 来ても来るよ。 イラッシュどれもおすすめの商品だぜ。 なかなかの品だな。 大事にするわね。 これ、欲しかったんです! また来るだよ! どれもおすすめの商品だめ。 また来るだよ! 道具屋のワッツなら、デカくちまっただよ。 なんかトンネルの奥の方で、トイレごとになっとる、ちゅうて。 だけど、モンスターがうようよしとるけ、 アイテムでもこうてけん。 そいや俺は、ワッツに店番頼まれてただ。 そんなわけで、いらっしゃいませ。 いらっしゃい! どれもおすすめの商品だ。 また来るだよ! どれもおすすめの商品だよ。 え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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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からもエリア第1回держき、 お三次の動画から創業は、 에? 왓지로 찾을라까? 야측 나라 この奥のほうにいると思うで ほれ 今ここさ 아기들야까라 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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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아んだ 잘하시네 아수라다 나 라바 어라와 아기 아기들 자 서 아기들 아기들 아 아사랏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붕괴술이 흠, 붕괴술이 흠, 붕괴술이 흠, 우유, 쥑어amed 흠, 이๊cc 쥑어내래 예, 지하이 그황산화 자고 가 horm oversee army 이저 い люч! ここ! 参ります! じゃあいっごーい! 怕이 AstraZeneca. 負ける気がしません。 Plus,ロキ her- Il Jota 5년간 감옥. Kan that'll make that. Mira to creature bite. Woo what? ão500 룩? 미토로? 너무 비싸 으헤헤헤헤헤헤헤 매일 상관할수 없다 실감히 3000 룩에 사주겠다 도우딴? 옥가이독이다べ? 너무 비싸! 에이, 소기? 에이, 에어... 아... 노우... 오오! こんなことしてる場合じゃねえだ! この場所はオラ達の守り神 ノーム様の神聖な場所だったのに ノーム様がいらっしゃらない! 最近 どうも地震やら地鳴りやらが多いので 心配して来てみたら ノーム様がゆっくり踏み! レコちゃん! もういられねえだ! ほら! ノーム様を探しに 洞窟をさらに奥に進むだ! あちゃー いっちゃった くそー! 早くポルセラに行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のに! フワッツさんを追いかけて もう一度交渉しましょう! それに ノームさんが行方不明っていうのも気になるわ もしかしたら 大変なことが起きているのかも クロカモー いいね! リアクラマイル ! リアクラマイル ギュ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개막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억, 아이재,ifter 아까 공격. 이럴 수 없는 일을 보게 되나? 아직도 까지? 짓을 수 없다. 先を急ぎましょう! うーん、邪魔ねー! こっちは急いでるのに! やったー! オッケー! あたて! やったー! やったー! まいりますー! あ、あら閉じ込みの技です! やった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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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みませんが、回復させてもらえないでしょ! 行きましょう! 行くぜー! ああー! ああー! ケーバクチンだー! やった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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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っと落とされるのがいっきびっくり やってみにいって もしこのまますでやんだよ! やったー! ていうか 000人験げ、 じ間病気が失わられるのに見えるのに やった!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래요? 진짜 혼자서 안해봐가지고 사실 아 근데 힐러가 없으니까 좀 짜증나긴 한다 잠시만요 winning 으 이야기 으 고블린 로드 고블린 로드 고블린 로드 고블린 로드 고블린 로드 어허허허헣허허헷 이불가! 고! 아! 맞죠! 의왕이 정신사기인데 횡용량을 써버리다니... 아... 아... 바본가? 왕이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불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트 아트 《東京都城》 ここは… ん? こんな穴、今までなかった ほら、何か嫌な予感がするんだ いやあ! 聞いた、今の… こんなところが、長居は無用… おさきれい! ほよ、君は行きや? くそい、何なんだこのモグラは! こっちはお前の相手をしてる暇はねえんだ! 叩ききってやれ! くそい、あいつ、何か仕掛けようとしてるんじゃないの? やるわね! くそい、然るわね… にゃん… ちこったの… にゃん! くそい、多賤! 本当に急 거라 cop0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イッチ! 간호するなね! ラブルアタック! イクセ! ウ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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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ッ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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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みんな! 無事かい! しかし訊れた! あや... 하겠죠 뭐고 네, 다 알죠 저 방송 안할 때는 게임사이트는 중하거나 아니면 자거나 그런거밖에 아네 노우무사마 노우무사마 제 방송으로 보시면 되죠 어차피 할거니까 도서히 먹었으면 아? 이오라엘 나 안 좋은 일 노우무사마 노우무사마 을지 히히 이오라엘 아하 아하 야야야야 뭐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니까 그 결말로 가는데 후보로는 갈리고 일단 전작에 본 사람들은 좋아할 수 없는 결말이긴 한데 자 땅속성마법 해방 노음이 동료로 합류하고 육성 엑스포인트를 분비해 땅속성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땅속성마법 예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먹은것 좀 갖다 놓고 올게 잠깐 2,3분만 쉬었다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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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만한 발명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諦めて進むぞ! もう英雄を収め合ったら、その道の整備はどうも走れる? 戦って! 頼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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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